자 3,4월 강의 안내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월은 3월이면 꽃이 만개하죠. 새들도 지저귀고 밖에 나가서 한번 프레시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어쨌든 3월부터는 어떻게 보면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계절인데 수험생의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월이 진짜 본격적인 공부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3,4월 강의는요. 핵심 개념을 실험시키고 완성시키는 강의인데 우리가 1,2월에 배웠던 기본 개념은 기본 개념은 말이 기본 개념이지만 진짜 중요한 개념이죠. 진짜 중요한 개념을 좀 더 심화적으로 더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1,2월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교육학 전체를 완성하게 됩니다. 교육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월에는 다루지 않았는데 교육연구까지 포함해서 전체 교육학 전체를 다 총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4월 내용 간단하게 안내 드리면요. 두 개 반 역시 마찬가지로 1,2월 반하고 월,2월 반 이렇게 나눠지고 1월 반은 9시 반 부터 6시 반까지 오전, 오후으로 나눠서 오전은 월,2월 반의 내용이고 오후는 화요일 반의 내용이고요. 월,2월 반은 월,2월,2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월 7일하고 3월 8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교재는 1,2월처럼 똑같이 합기지수 100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월 패키지가 있다고 그러던데 3월 10일까지 접수분이 하나다 그러는데 지금 남아있는 자릿수가 30명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패키지를 신청하실 선생님은 아마 이 시간에 패키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빨리 접수하셔야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패키지방 같은 경우는 면접 특강할 때 신청할 때 우선권을 먼저 보유하게 됩니다. 면접 신청, 면접 전체적으로 한번 면접을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피드백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신청해서 단 몇 초 만에 마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방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 여력이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하고 또 설령 피드백을 못 받아도 다른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그걸 보고서도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먼저 구조를 먼저 잡고 키워드 잡고 암기 방법 제시해드리고 개별 참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요점 속속은 새로 오래 개정된 요점 속속을 프린트물로 제공해드릴 겁니다. 직접 구입하셔도 좋고 프린트물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프린트 하셔야 되니까 프린트 하는 부분은 비용이 좀 들으니까 아마 사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직강 들은 선생님들은 나눠드리니까 프린트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겠죠. 새로 개정된 요점 속속이고 오픈형 사례 연습은 지금처럼 동일하게 하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갈 것이고 또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다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반복 플러스 새로운 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형성평가는 지금처럼 동일하게 제공될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먼저 전체 씽킹맵을 통해서 전체 구조를 잡고 어떻게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분간하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죠. 전체 그림을 그린 다음에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는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암기 방법도 제공해서 암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도 해야 되니까 배경 지식이라든지 사례 등을 동원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1, 2월하고 3, 4월 강의 시간은 똑같은데 양은 엄청 많죠. 3, 4월이. 많다 보니까 1, 2월에 했던 내용은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패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 같은 걸 줄더라도 1, 2월만큼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사례를 들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이해는 아무래도 1, 2월에 훨씬 낫고 전체 내용을 다 정리하기는 3, 4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역시 개별 첨삭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논술 자체에 대해서 글을 쓰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7, 8월부터 모의고사 진행이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아주 쉽게 해결될 부분이고 지금은 잘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암기하고 그다음에 상황 상황에 사례 등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보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교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답안지 가끔 제가 보면 개념이 좀 정교화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정교하게 개념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첨삭을 통해서 약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의 전체적인 방향은 먼저 전체 프레임을 먼저 잡죠. Thinking Lab으로 전체를 구조화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세부 내용, 챕터별로 세부 내용 설명하고 지금처럼 일정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상담도 진행하고 팀학습은 스터디인데 스터디는 모르겠어요. 3월 나와 봐야 알겠죠. 현재는 우리 학원에서는 스터디가 안 되고 있는데 스터디는 제가 조직은 해드렸지만 개별적으로 다른 데서 하셔야 되는데 상황이 좋아지고 호전되면 학원에서도 스터디하고 집에 가면 훨씬 좋겠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저런 만점을 먼저 마음에 품고 향해 나가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3, 4월 강의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